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포스피아,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에 대한 AS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칭찬을 왜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주 또 해볼 만한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 오늘 뉴스화가 됐죠. AMD가 이번에 AI 칩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최근까지 하락했던 것이 중국의 수출 규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AI 칩에 대한 독가점이 깨질 것이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 이 엔비디아의 하락 자체는 독가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고 그 내용이 오늘 현실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팸리스나 또는 전공적 장비기업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온 이 엘피 디디아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는 오늘 상한가까지 장중 달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이번 주 먼저 일정들을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12월 때 일정을 정리하면서 변국점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12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한 주간 계속 테마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련주들이 인맥이라든지 또는 청주라는 지역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깨끗한 나라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했고 다만 저희는 그렇게 청주 한식 관련주 또는 청주 관련주 그런 식의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으로 또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모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날이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기다렸던 12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또는 연준은 어떤 얘기를 할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이 일부러 조금 강한 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별거 없는데 일부러 왜 우리가 포커 같은 거 치면 이제 조금 일부러 커 보이게 만드는 거 일부러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문용으로 뻥카라고 합니다. 그래야 뻥카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연준의 모습들도 저는 곳곳에서 좀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금리에 대한 수준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롬 파월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뱉어버린다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던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물고품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곧 금리나 할 건데 대출 땡기면 되지 뭐 곧 금리나 할 건데 내가 여기서 투자 늘려도 이자 내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입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좀 더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흘림으로써 시장이 아직까지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나타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 우리가 이제 12월 13일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정도표가 발표되게 되는데 그 정도표를 통해서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6월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대개에 대한 그런 뭐랄까 예상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나쁘다고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12월 14일 같은 경우 CPI 발표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유가와 상당부 연계가 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유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투기 세력도 저는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보습을 보인다는 것을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발표도 2%대까지도 우리가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 앞 숫자가 3에서 2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한 호재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12월 14일이 22일 바로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벤트가 몰려있는 것이 12월 14일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곡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시장을 기관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폭을 조금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는 양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양념일 뿐이야. 어차피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하기 위한 한발 양보에 대한 형태로 현재는 지수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현재 지수에 대한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숨 바뀜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물량을 앞에 있던 지지구간에 해당했던 자리가 이탈되고 나면 이제 저항이 되는데 그 저항구간을 현재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행여나 악재가 터져서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에 일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상방에 있는 2,600포인트 부분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을 발산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면 현재 장기평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이제 상방 자체는 열려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860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만 올라온다면 그때는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변하는 것마다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보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 우리가 이제 2주 전에도 했죠.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를 보자.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 그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SK인익스 협력사들. 어 유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난 시간에 또 무조건 시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렸던 영상에서도 처음 나왔던 종목이 또 네이버, 어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하락 자체가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들을 몇 가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2018년도와 2023년도는 데자뷰다. 그래서 지금 결국 2018년도에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부각되었던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이 또 크게 성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그때부터 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확대되는 양상들인데 현재와 비교해도 이것을 2018년이 아니라 2023년이라고 바꾸더라도 이게 현재와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자 그때는 유동성이 부족했죠. 왜냐? 2018년 지나고 2019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2023년 말고 2024년도는 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업황적인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가지 이 가상화폐가 꺾이면 안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현재 꺾이지 않는 부분 자체가 이것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보다 저는 시장이 안 알려져 있는 이슈 중에서 좀 더 포커스 안 맞춰져 있는 이슈 중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선은 현재 미국 내 공화당이 공화당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 30대 층에 대한 정책적인 공약 사항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37억 정도에 대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리움에 대해서 이때가 37억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정책 포인트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쉽게 이거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던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금리 동결, 금리 인하로 가는 이런 흐름 자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 이번 주 우리가 또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제가 계속 이 그림을 외우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 반도체를 매매하면서 이 그림을 알아야지만 이 종목이 더 좋은지 또는 저 종목이 더 좋은지 이 종목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친리스, 팸리스,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총칭해가지고 그냥 아이 뭐 반도체 관련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정말 정말 알기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학생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팸리스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밑작업을 그리는 거죠. 도화지가 있으면 나무를 그려놓고 사람도 여기서 한번 그려놓고 보죠. 또 여기도 나무 한 것도 그려놓고 뒤에 뭐 강도 한번 그려놓을 때도 있고 뒤에 산도 한번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런 스케치를 우리가 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스케치를 했던 그림에서 색칠을 해야 되겠죠.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예전에 바바 아저씨 아시죠? 그림으로 색칠합니다. 색칠하면서 참 쉽죠. 하면서 막 색칠합니다. 색칠하고 알록달록한 옷도 입혀주고 단풍도 한번 넣어주고 산도 예쁘게 그려주고 호수도 깊게 표현하는 것도 한번 해봅니다. 색칠을 쫙 하는 거예요. 색칠하는 작업을 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전시회에 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자를 이쁨을 꽂아야 되겠죠. 액자도 고급 액자에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시회가 목적이 아니라 트럭에서 무명 화가의 작품으로 그냥 팔, 공장도로 그냥 팔 그림이다. 그러면 액자는 싸구려 액자로 꼽아야겠죠. 어차피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액자는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시와 목적을 통해서 패키징,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례 쓰는 건가? 침례 쓰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 도화지 안에서도 이 도화지는 최고급 종이라서 물감도 잘 스며들고 퍼지지 않습니다. 색감도 너무 좋아요. 그런 도화지가 있는 반면에 이 도화지는 사실 조금 싸구려 도화지인데 그냥 펄프에서 좀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도화지 좀 만들어서 그냥 그림, 그냥 신문지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 도화지도 있겠죠. 그런 도화지에 대한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침례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침례스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RM 같은 기업들이 침례스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여기 침례스에 해당하는 기업이 오픈위치 테크닉입니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은 스케치가 잘 되어야겠죠. 스케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색칠로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스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는 잘 그려놔야지만 이걸 보고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침례스에 대한 색칠이라고 했을 때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색칠입니다. 색감을 어떻게 입히느냐가 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림을 스케치해 놓은 것을 내 그림대로 그대로 색칠을 살려서 현실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공정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 업체 안에서도 색감을 잘 살려가지고 잘 색칠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DSMC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것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요를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전공정 장비의 전세계 60%를 외산 장비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국산화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최근에 왜 올랐을까? 바로 이 팸리스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그리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색칠할 수 있는 기업도 많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에 국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대표님 그럼 후공정은 언제 갑니까? 후공정은 전시에 대한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포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공정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출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출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서 거래를 했던 기업이 괜찮았다. 그러면 그 아는 업체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내 거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출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공정 기업들은 거래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는 SKI닉스와 지금까지 얼마만큼을 거래해왔느냐? 어떤 사이냐? 삼성전자와의 인맥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후공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팸리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애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엔비디아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림이 엄청 잘 그리는데 컨디션이 나쁘면 그림 못 그릴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으면 엔비디아만큼 그려요. 그런 기업이 뭐냐? 그게 AMD입니다. 그런데 핵플은 인물화는 엄청나게 잘 그리는데 풍경화는 못 그려요. 무슨 말이냐? 모바일 프로세서는 세계 1등입니다.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AI는 안 해봤어. 인물화는 엄청나게 잘 그리는데 풍경화는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인물화를 잘 그리니까 다음에 풍경화도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애플이라고 따진다면 뭐 콜컴도 마찬가지죠? 콜컴도 풍경화를 잘 그리는데 아직까지 AI 칩에 대한 부분은 안 해봤으니까 모바일 프로세서는 1등에 버금가는 실력이지만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체 칩을 개발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팩리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AI 칩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AI 칩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면 온 디바이스 AI 또는 이런 캡리스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시장은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2024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사항은 끝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전문가처럼 더욱더 깊게 그리고 제가 더욱더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회사일에 시달리시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애도 안 보고 또는 가족들하고도 잘 안 놀고 혼자 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사람들과에 대한 대화라든지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정도만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도 대표님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차전지는 어떻게 할까요? 2차전지도 더 갈 수 있나요? 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보면 우선 셀트리온 그룹을 제가 저희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없으면 셀트리온이 괜찮다. 그래서 대용주를 셀트리온 그룹과 그리고 네이버를 찝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다행히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 대한 모습 드리고 우리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현재 움직임 자체가 꾸준하게 하방에서 올라가는 형상인데 우리가 이 대용주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을 조금 길게 늘려야 됩니다. 대용주는 싸게 사는 대신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길게 늘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확률이 떨어집니다.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대용주를 공략하시면서 시간을 길게 보는데 내가 고점에서 산다. 그러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팡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한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전체적인 전반적 종목군들이 조금씩 빌드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슈는 폐렴 관련주도 있었고 또는 우리가 독감 관련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독감이나 폐렴 관련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항생제거든요. 그런 항생제 관련된 기업들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제네릭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유를 바닥에 있다 보니까 뭔가를 갖다 붙여서라도 증시를 올리겠다라는 세력들의 의지라고 판단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 현재 셀트리온그룹도 여전히 상당한 저가 권역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곧 22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오늘 21만 9천원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AI 칩에 대한 경쟁을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앞서 AMD가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조금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메타도 그렇고 그리고 콜컴하고 애플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제 AI 칩이 여러 군데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생성형 AI 시장이 커진다고 감안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성형 AI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단연 네이버입니다. 단연 네이버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개별적인 AI 관련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인 AI 관련주를 공략하기 힘들다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이버가 상당히 좋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도메인 관련해서 이제 바비아 뭐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고점 돌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고 뭐 대성창투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 번 더 뽑아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투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입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대성창투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한 주간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전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의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뭐 DI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우리가 또 HBM 관련 주 또 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꾸준하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이제 JYP 엔터 같은 지금 보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돌아서는 SM도 그렇고 뭐 이번 주 이제 YG 엔터 그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엔터주들도 12월달 연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음 MBT가 이제 한 주 동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잘 대응하셨고 지금은 이제 웹툰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시장이니까 그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MBT뿐만 아니라 Y랩이나 DNC 미디어 이런 것들도 시장이 계속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한 올리는 종목군요.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하고 이번 주 그러면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우선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6만원 밑으로 빠진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 게시판에 말리가 났습니다. 이상로 쫓겨내야 됩니다. 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악불도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지고 난 다음에 욕을 모았어요. 니가 빠진다고 해서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AI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칩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과거 이제 엑시노스라고 삼성에서도 AP 칩, 모바일 프로세스 칩을 개발했는데 사실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대만 업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사람입니다. 미디어텍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모바일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점유율이 30%가 넘거든요. 대부분 중국산 이제 제품들에 나오는 AP 칩이 미디어텍 겁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그 뭐랄까요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에서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가 되든지 안 되는지 간에 한번 그런 AI 칩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저는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재 구간 자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간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쉽게 빠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화품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이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화품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업이 FS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방문하면서 ASML을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ASML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그 ASML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4대 장비업체 중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미서치,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이제 하나가 ASML ASML은 이제 얇은 부츠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 그림을 그릴 때 회로도를 입히거든요. 그 회로도를 입힐 때 굵은 걸로 그리는 거하고 얇은 걸로 그리는 거하고 당연히 공정에서 훨씬 더 나노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같은 크기 안에서도 훨씬 더 많은 회로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ASML이 슈퍼 의리라고 불리는 업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EUV라고 하는데 EUV 노광 장비에 해당하는 EUV 펠리클이라고 이제 회로도를 보호막 치는 회로도 위에 입히는 막을 우리가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그 막을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 FST고 현재는 이제 일산입니다. 일본산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 필리클이 2023년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서 한번 강한 움직임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단에 보시면 최근에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앞에서도 보면 기간 수급이 들어와 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의 매직 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한번 공략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비 업체들 그리고 오늘 이제 펠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또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 제주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LPDDR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도 소재도 정말 이제 반도체가 11월 달 수출입 동량표를 봤을 때는 기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소재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QR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QRT 요건 이제 조금 작은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인데 요 기업이 이제 SK인X 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업이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종합 분석 서비스 반도체가 이상이 없나 잘 만들었나 괜찮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 국내에는 동종업종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동종업종이 대만 업체가 있는데요. 연 매출이 약 천억 원 이상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템 반도체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펜리스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기업을 이제 각광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석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QRT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조금 적고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 기업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M SM 같은 이제 현재는 뭐 GIP 엔터도 마찬가지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큐브 엔터나 VT 이런 기업들도 보면 엔터주들이 현재는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주에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가 도화지를 판매하는 기업 오픈위치 테크놀로지 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ARM이 있다면 한국에는 오픈위치 테크놀로지가 있다. 물론 거기는 최고급 펄프를 이용한 도화지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오픈위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소나무에서 나오는 펄프를 통해 가지고 도화지를 생산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준 차이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아고 전 세계에서 90% 집 리스를 받는 곳이 ARM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신에 이 오픈위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런 칩리스에 대한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팸리스 기업들이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대로 시세가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다음주도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바닥에서 보면 이제 기간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 대신에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기대감과 낙폭과 대 이 두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픈위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보자 자 그리고 라온피플 생성형 AI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3년도 생성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 AI였다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또 이런 생성형 AI 시장은 확대됩니다. 왜냐 AI 칩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라온피플 같은 교통 AI 라든지 또는 우리가 음성 AI 라든지 많은 기업도 있다. 그죠? 뭐 우리 음성 AI 관련된 기업들도 뭐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라든지 뭐 솔트룩스 라든지 뭐 셀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요번주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 이런 AI 관련주들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월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상승했던 구간에 대한 건전한 조정인데 우리가 반도체가 9월달 바닥을 찍고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 연짝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앞서 봤던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했고 다음 주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해낼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STO 관련주입니다. 이제 STO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NFT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쉽게 표현한다면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인터넷상에서도 내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NFT라면 우리가 이제 STO라는 것은 이제 조각투자 한마디로 이제 보면 디지털 토큰이 되는 건데 음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림 미술품 뭐 이중수 파괄 소 뭐 또는 나폴레옹 모자 이런 것들 47억이다 27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만들면 뭐 10만 주 있다 그래 이것을 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그걸 조각해서 투자한다 난 내고 5만 주 사볼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 요번에 이제 나왔던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 뭐 뭐 횡성 한우 목장 또는 이제 빌딩 빌딩의 지하 주차장 수익권 이런 것들 대체 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IT센이라는 기업 음 우리가 이제 그 금 거래소를 현재 운용하고 있고 이런 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람수로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라는 근데 이제 급등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르게 또 보면 음 뭐 오늘 또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 쇼박스 같은 기업은 이제 오징어게임2에게 넣으면서 올랐는데 어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STO가 가능해진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대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다면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들도 한 번씩은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키이스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키이스트가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낙복가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대체 투자 STO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게 아니더라도 STO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저도 한번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의 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생긴다 라는 입장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뒤에 집으로 한번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를 좀 보면 데브시터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또는 NFT 관련된 부분이 뜨면서 게임주들 조금씩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바뀔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4분기 성숙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 앞서 잠깐 라온피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음 AI 라든지 많아요. AI 관련주들이 설트룩스나 셀바스 AI 딥노이드 뭐 최근에 이제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바닥을 한 번씩 다 잡아준다는 것 바닥을 잡아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포인트를 놓을 수 있다. 물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런 주도주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리고 2차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 또 최근에 안 오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잘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스물스물스물 스물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약해 보이는 것 뿐이지 2차전지도 여전히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대신에 2차전지는 조금 빈 시간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2차전지는 뭐요? 양극재와 리튬 그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금속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비금속 관련된 대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포스트콜딩스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뉴스를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추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리튬에 대한 가격만 상승 한번 해 준다면 뭐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제 12월 14일 이후로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오더라도 만약 주도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기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투자는 장기투자대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가시면서 저하고 함께 매매를 즐겁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고 저희가 진행하고 진행하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가 연말 특집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강연할 때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호흡을 나눴던 분들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3개월 이벤트하고 1개월 이벤트 연말 특집으로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클래스 VOD라고 해서 주식교육이 들어가 있는 VOD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과 그리고 한 달 동안 해운방송 1개월을 함께 붙여서 4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023490에 462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3개월 3개월에 111만원 거기에 7일 추가 더 서비스를 얹혀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전화번호 하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 또는 지금 현재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젊은 분들 상관없습니다.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파트너스의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들어오셔서 와우넷 치시면 여기 이제 있죠. 여기서 파트너스로 들어오셔서 이상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치시면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하시고 가입 안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나 포기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0234902 4622 이거는 이제 1개월 VOD 특강 그리고 회원방송 1개월이고 위에 0234902 5058은 3개월 거기에 일주일 더 붙여서 3개월하고 일주일 100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